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자 엘리베이터의 노홍철이 현장 지금 벌써부터 벌써부터 제가 알아봤는데 저쪽 감독님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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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들이 시선을 보세요 저 지금 이 멋떡이면 저를 저를 보고 알아보는 이 차라리 보세요 금방으로 춤을 춘 것 같아 이 차라리 유놈이 후회바이 유네토예노니 유네토예노니 아로아로 아로아로 말하지 않아도 아로아로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처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반갑으로 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 영상의 한 약 10초 정도의 노출로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연예인이 대한민국의 스타가 과연 몇 명이 다 될까요? 제가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것만 보고도 저렇게 나를 봤다는 듯이 나는 어머 어떻게 저 엘리베이터가 이를 봤다고 저렇게 굉장히 자꾸 나무 봐주라고 저렇게만 머리 쓸어넘기 위해서 아 간절히 저기 한 번 그러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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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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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아직 나의 20% 세 번 튀겼을 뿐인데 하이 하이 두 두 놈이 두 아아 저를 보고 지금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수줍다고 샤이하다고 도망가는 이 백인장에 몰래 저를 도착하는 소자들 그리고 이거 이거 많이 알아보는데? 네 알아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난리가 났는데 자리를 못 뜨고 있는데 누나 여기 줘봐 형 자리를 못 떠 지금 자리를 못 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렇게 알아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놀랐습니다 이거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네 제대로 한번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우 하이 이스미 야야 이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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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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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! 나야 나! 있으리! 있으리! 소녀가! 야야야야야! 어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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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어! 공부의 모습 잘하시죠! 어썸이 얼마나 대단한다고 잘하시죠! 땡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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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죠?